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질습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배치 정교화입니다. 다른 말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고성능의 딥러닝 아키텍처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빠지지 않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치 정교화는 그만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배치 정교화의 잘 알려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치 정교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학습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매우 적은 애폭만 반복하더라도 우리 뉴럴 네트워크가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수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빨라진다는 것의 의미는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성능은 더 좋아지면서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배치 정교화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심한 경우 10배에서 20배 가까이 학습 속도의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스피드를 빠르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딥러닝을 이용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좋은 성능으로 잘 동작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도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러닝 레잇을 크게 잡거나 하면 모델이 정상적으로 수렴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을 쓰게 되면 그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덜 정교하더라도 대체로 모델이 잘 수렴하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설계자 입장에서도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것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의 일반화 효과 또한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테스트 타임 때 모델을 이용해 인퍼런스 할 때 정확도가 더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네트워크에 그냥 이러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속도가 빨라지며 또한 성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델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이러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이 사용되었고요. 그 결과 모델의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치 정교화는 이런 식으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넣어줄 수 있고요. 이때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은 간단히 BN 혹은 배치념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가장 일반적으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중간 히든 레이어의 인풋이 3개인 경우 즉 디멘전이 3인 경우에는 이 디멘전의 개수마다 이렇게 감마와 베타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차원에 따른 인풋의 값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파라미터의 개수 또한 적기 때문에 약간의 파라미터와 연산 시간을 투자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치 노문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알기 위해 입력 정교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정교화는 말 그대로 모델에 넣기 위한 입력 값 자체를 정교화하는 테크닉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트레이닝 스피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테크닉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미지는 각각 픽셀당 0부터 255의 값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한 값을 0부터 1 혹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했을 때 학습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말로 하면 투 디멘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를 예시로 들자면 흑백 이미지인데 두 개의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이미지로서 큰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투 디멘전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인풋 데이터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가로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Variance가 크고요. 이 세로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Variance가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큰 Learning Rate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가중측 값이 많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 세로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Feature의 값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 Feature 값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 가로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Variance가 크기 때문에 그 반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각각의 축에 대해서 정규화를 수행해서 학습에 수월한 데이터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더 큰 Learning Rate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스피드가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입력 표준화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입력 정규화는 그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가 각각의 Feature 즉 각각의 차원 각각의 축에 대해서 비슷한 값의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면 입력 표준화라는 것은 각각의 축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값을 바꿔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Standardization 혹은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그 공식은 간단한데요. 각각의 축에 대해서 각각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의 평균 값을 빼주고요. 그 다음 그 값을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때의 표준 편차 즉 Standard deviation은 이 Variance 값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열 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보시면은 이 X1축에 있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값이 크고요. 이 X2축에 있는 값들은 상대적으로 값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에 보이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값들 즉 이렇게 Element YG에 각각의 값에 대해서 평균 값을 빼주고 그렇게 빼진 값을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눈 것으로 바꿔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준화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스케터 그래프로 출력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X1축과 X2축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의 평균 값은 0에 위치한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1의 값을 가지는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도록 데이터가 표준화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PyTorch나 혹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 코드를 돌려보셨다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평균 값을 빼주고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걸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적용되었던 아이디어가 바로 이러한 입력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뒤에 다시 한 번 전처리를 수행해서 그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표준화를 수행한 뒤에 정교화를 통해서 항상 모든 데이터는 특정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이어서 입력 정교화와 화이트닝에 대해서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정교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차원의 데이터가 동일한 범위 내의 값을 가지도록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화이트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건데요. 화이트닝 기법은 평균이 0일 뿐만 아니라 공분산이 단위행렬인 형태의 분포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분산이 단위행렬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피처끼리의 연관성이 없는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디코렐레이트를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SVD 즉 싱귤럴 밸류 디컴포지션 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축으로 데이터가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 분포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축은 바로 이렇게 생긴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축 벡터와 수직이 되는 다른 축을 찾게 되면 이러한 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에 맞게 데이터를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코렐레이션이 적은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특정 범위의 값을 가지면서 평균값이 0이 될 수 있도록 와이트닝을 진행해서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PCA나 이러한 와이트닝과 같은 테크닉보다는 단순히 데이터를 각 축에 대해서 정교화하는 테크닉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교화 테크닉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입력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정교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입력 데이터 즉 인풋 레이어에서의 입력 분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한 히든 레이어의 인풋에 대해서도 입력 분포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즉 초기 입력 레이어의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는데요. 히든 레이어의 입력 또한 정교화해서 성능을 올려보고자 한다면 히든 레이어의 입력은 어떤 방식으로 정교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아이디어가 배치 노멀아이제이션이 처음 제기되었던 논문에서 히든 레이어에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가 아무리 각 축에 대해서 이렇게 정교 분포를 띄는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포가 히든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는 입력 분포가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성능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치 노멀아이제이션이 처음 제한되었던 논문에선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앞서 설명드렸던 입력 데이터 정교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x값들은 각각의 히든 레이어로 들어오는 입력 값들 즉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액티비이션 값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각각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의 개수를 가지는 그런 데이터의 묶음을 이용해서 한 번에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m이라고 가정을 하고 총 m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m이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 m은 진짜 말 그대로 입력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고 한다면 하나의 배치에 이미지 128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m은 128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학습할 내용은 이 감마와 베타인데요. 나머지 값들 이 평균값이나 분산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이러한 x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는 건 이 감마와 베타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히든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포워드를 시킬 때 이미지 64개를 이용했다고 치면 그때 배치 사이즈 m은 6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이 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각각마다 이 감마와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수식에 따르면 이러한 액티비에이션 값들 중에서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X는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 중에서 그냥 한 개의 디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모든 디멘전에 대해서 각각 다 이러한 공식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어의 입력 차원이 K라고 했을 때 이 학습할 두 개의 파라미터 감마와 베타 또한 K개 만큼씩 있는 거예요. 즉 이 감마 베타 또한 K개씩 있으니까 실제로는 2 곱하기 K만큼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MLP 즉 멀티레이얼 펄셉토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 분류 테스크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고 치면 채널의 개수만큼 감마와 베타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1부터 N까지 총 N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K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배치 노마다이제이션을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K번째 가중치 값을 이용해서 행력업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정교화를 수행한 뒤에 그 다음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다음 레이어로 값을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액티베이션과 배치 노마다이제이션 이런 순서가 항상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했을 때 더 성능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배치 노마다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일종의 와이트닝을 수행해주는 와이트닝 트랜스포메이션 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그래서 배치 노마다이제이션 이라고 한다면 특정 히든 레이어는 이렇게 앞쪽 레이어에서 건너온 데이터 x가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그 x값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각각의 x값에 대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준 뒤에 m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정교화 공식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x값에다가 평균값을 빼주고 이제 그 값을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결과적인 정교화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입실론 같은 경우는 연산을 수행할 때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작은 크기의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한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우리가 앞서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끝났지만 배치 노마다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알아서 추가적인 파라미터인 감마와 베타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감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스케일링을 수행해주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베타 같은 경우는 값의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일종의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정교화가 수행된 이 값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결과적인 아웃풋 값인 y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의 배치 노문 레이어에서 이러한 과정이 다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이 감마와 베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파라미터를 정해줌으로써 모델은 자동으로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감마와 베타 값을 찾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추가로 여기에서 감마와 베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각 레이어에 대해서 그 입력의 분포를 전부 다 표준 정기 분포로 정교화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과 같은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한 활성화 함수에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이 커지거나 값이 작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에 가까운 형태로 잘 세터레이션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입력 값이 약 마이너스 2부터 이 사이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러한 구간 안에서는 굉장히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선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평균 값이 0이고 Variation이 1인 형태로 정교화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입력에 대해서 매우 선형적으로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에 Non-Linearity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배치 정교화는 이러한 활성화 함수 직전에 사용되어서 배치 정교화를 거친 값이 활성화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화 이외에 사용하는 감마와 베타 값은 이러한 Non-Linearity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파라미터로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치 노마다이제이션을 쓰게 되면 성능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사실 이러한 배치 노문은 나온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성능 효과 자체는 정말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실험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VGG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분류 모델에 대해서 이러한 배치 정교화를 사용해보고 혹은 사용해보지 않고 학습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학습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으로부터 훨씬 자유롭게 거의 매번 성능이 잘 나왔으며 학습 또한 매우 빠르게 수행돼서 성능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은 배치 정교화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VGG 네트워크로 학습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학습률을 0.1로 설정했을 때 느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배치 놈을 쓰는 경우에는 훨씬 빠르게 학습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훨씬 큰 러닝레잇을 쓴다고 하더라도 배치 놈을 쓰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성능이 잘 나오고요 반대로 배치 놈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률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애초에 수렴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어크러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경우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애초에 학습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를 학습해 보면서 잘 학습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도 이러한 배치 놈을 쓰게 되면 학습이 잘 수행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덜 정교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을 직접 그래디언트를 계산해 보는 그런 실습이나 과제를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디언트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 X가 M개만큼 있을 때 이런 X를 이용해서 M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값 같은 경우는 X를 이 M로 뺀 다음에 거기에 제곱을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X랑 M 두 개가 이 시그마 제곱 값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X햇 같은 경우는 X, 그 다음 M,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이때 입실론 같은 경우는 상수로서 또 입력이 되고요 또한 이렇게 Y값을 구하기 위해서 감마, X햇, 그리고 베타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Y 같은 경우는 X햇과 감마, 그리고 베타 세 가지를 받는다고 했고요 이 X햇 또한 세 개를 받는다고 했죠 이 시그마 제곱, 그리고 M, 그리고 X 이렇게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각 파라미터가 어떤 파라미터로부터 입력을 받는지 확인해 본 뒤에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룰에 따라서 먼저 이 로스 함수를 Y로 미분한 그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그대로 체인 룰 공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래디언트 또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베타 같은 경우는 로스를 Y로 미분한 값에다가 Y를 베타로 미분한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간단히 각각의 변수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 같은 경우는 이 감마 곱하기 X 더하기 베타였죠 이때 이 Y랑 X 같은 경우는 실제로 M개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가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렇게 해시부터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감마의 그래디언트를 구한다고 하면 그냥 이거를 감마로 미분하면 되기 때문에 이 베타는 상수니까 지워지고요 이 X엣만 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스값을 Y로 미분한 값에다가 이렇게 매번 X엣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Y랑 X쌍은 각각 M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이 시그마를 붙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식을 베타 입장에서 미분하게 되면 이번엔 이 왼쪽에 있는 항이 전부 다 상수기 때문에 무시가 되고 이렇게 1만 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 로스값을 Y로 미분한 값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감마와 베타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쉬운 게 여기 X엣이죠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식을 그냥 이 X엣으로 미분하게 되면 이번엔 감마만 남겠죠 이때 감마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그마가 붙지 않고요 그래서 이 로스를 Y로 미분한 값에다가 감마를 그냥 곱한 게 X엣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그마 제곱과 뮤 그리고 X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공식 그대로 가져와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엣으로부터 한 개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매우 간단해요 자 여기가 이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X엣을 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그마 제곱의 미분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엣 같은 경우는 이제 X 마이너스 뮤 값에다가 여기 루트 씌워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다가 입실론 더해준 거였죠 루트가 붙어있지만 어렵지 않죠 좁으니까 여기로 옮겨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붙는 상태에서 루트 시그마 제곱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여전히 분자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곱셈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 또 제가 실수한 게 여기 루트는 제거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죠 여기 제곱으로 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앞쪽으로 빼줘서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앞에 붙어있는 2분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 hat을 이 시그마 제곱으로 미분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해결했고 여기 두 개도 미분해봤죠 이제 이어서 뮤 또한 해보겠습니다 자 뮤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들어오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지 않아도 아 두 가지 term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그래디언트 값이 구성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뮤 같은 경우는 시그마 제곱을 미분해서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x hat을 미분해서 그래디언트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미분하셔서 값을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냥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아래쪽에 루트 시그마 제곱에다가 플러스 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디언트 값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시그마 제곱을 이 뮤로 미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쭉 누려 써보면은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뮤 배치 더하기 뮤 배치의 제곱이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2x만 남겠고요 그 다음 얘는 이 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 뮤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할 게 여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스를 x로 미분한 값 이제 얘가 결과적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애라서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항이 세 개죠 항이 세 개긴 하지만 별로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지금 세 개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뮤, 시그마 제곱 그리고 x에 대해서 각각 그래디언트를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뮤를 미분하게 되면 그냥 1인데 여기 n분의 1만큼 붙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항이 뮤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도 아까 구했던 거랑 비슷하죠 바로 2x 마이너스 2 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번째 턴 부분이 마찬가지로 그래디언트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셋에 대한 미분 또한 애초에 오른쪽은 상수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만 보면 이제 1분의 루트 시그마 제곱에다가 입실론 더한 거 그냥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그래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까지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게 총 6개의 그래디언트 각각 다 한번 체인 룰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지 간단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여기에서 학습을 진행할 내용은 여기에 감마랑 베타 이 두 가지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논문에선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각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땐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를 진행할 땐 어떤 방식으로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K 같은 경우는 액티비션의 개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다 마친 다음에 실제로 인퍼런스를 하기 위한 목적의 네트워크가 이 알고리즘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습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초론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런 초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퍼런스 네트워크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이 트레이닝 모드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생긴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레이어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추가된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내용이고요 이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파라미터를 고정한 상태에서 인퍼런스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 모드 즉 테스트 모드로 네트워크를 바꿔주고요 그래서 몇 개의 트레이닝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그 배치들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위해서 사용할 평균 값과 배리언스 값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인퍼런스 타임 때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학습용 이미지에 민값과 배리언스 값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동 평균 값을 구해서 고정된 평균 값과 분산 값을 이용해서 실제 인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 실습 코드도 제 키터브 저장소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와보시면 배치 노마라이제이션 엑셀러레이닝 딥 네트워크 트레이닝 바이 리듀싱 인터널 코베리얼 시프트라고 있죠 여기 코드 프렉티스 들어오시면 제가 올린 코드가 있습니다 레지넷 기반의 모델에서 배치 노마라이제이션을 쓸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성능을 비교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입니다 전체 코드는 코랩에서 실행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실패 10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와 실행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레지넷 18 모델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레지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 분류 테스크에서 가장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레지듀어 커넥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베이직 블락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베이직 블락을 연달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굉장히 깊게 설정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배치 정교화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가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을 쓰는지 안 쓰는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꿔 넣었습니다 원래 레지넷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뒤에 배치놈 레이어를 거치는 과정을 반복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블락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두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쇼컷 커넥션 혹은 레지듀어 커넥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으로 돌아왔던 X값을 그대로 아웃풋 값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레지넷의 성공 자체가 배치 노말라이제이션과 이러한 레지듀어 커넥션 두 가지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배치놈과 레지듀어 커넥션이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드를 수행할 때도 이렇게 배치놈 레이어를 쓸지 안 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레지넷 아키텍처를 이용할 때 배치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전체 레지넷 코드인데요 보시면 레지넷 같은 경우는 베이직 블락을 이렇게 두 차례씩 연달아 쓰면서 너비와 높이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미지 분류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블락당 기본적으로 컨버리션 레이어가 두 개씩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4, 4, 4, 4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직 블락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총 16개의 레이어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이 Feed for 레이어까지 고려해서 사실상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레이어가 18개다라고 해서 레지넷 18 모델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깊게 쌓이면 쌓일수록 채널의 길이는 커지고 너비와 높이는 감소하는 방식으로 레이어가 깊게 구성되고요 이렇게 Convolution 레이어를 여러 개 거친 뒤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총 10개의 클래스가 나오도록 만들어서 우리는 CFA10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한 뒤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CFA10 데이터셋을 불러와 주고요 그 다음에 성능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학습 함수와 테스트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작성한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코드를 바꾸셔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로스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성능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스텝 그리고 에폭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스텝스와 로시스는 각각 스텝에 따른 송실 값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이렇게 한 번 스텝을 반복할 때마다 매번 현재 스텝 값과 그때의 로스 값을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 로스 값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로스 값에다가 차례대로 값을 더해 나가서 현재 에폭에서의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로스가 얼마인지를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레지넷 구조에서 배치 노말라이제션만 빼서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배치념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본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여기에서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스텝에 따른 로스 값을 출력해 볼 건데요 레지두얼 커넥션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스 랜드스케입 스무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스 값 자체가 약간 부드럽게 표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념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효과가 극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상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때 with 배치노말이제이션 파라미터의 값으로 false 값을 넣어 주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의 수가 나오고요 참고로 이 파라미터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치념을 쓰게 되면 약 만 개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배치념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채널마다 감마와 베타 값이 할당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채널의 개수와 비례하는 만큼 파라미터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배치념을 쓰기 전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약 20번 정도만 에폭을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트레일 로스가 매우 빠르게 줄어들진 않고 서서히 어큐러시와 로스가 개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성능이 막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천천히 수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의 이 스텝에 따른 손실값을 그래프 형태로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스 값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왔다갔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아래쪽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그냥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작지 않고 큰 것을 알 수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레지듀어 커넥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로스 값의 변동폭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확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어큐러시가 많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다소 선형적으로 천천히 어큐러시와 로스 값이 개선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는 결과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진행할 때 with bn 파라미터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학습을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20번 에폭만큼 반복을 시켰고요 확인해 보시면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어큐러시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로스 또한 급격하게 초기에 빠르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약 20번 정도 에폭을 반복했을 때 이미 80% 후반대로 매우 높은 어큐러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짧은 에폭만의 시파텐에 대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로스 값 또한 이렇게 변동폭이 적은 상태로 빠르게 감소해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이렇게 초반에도 변동폭이 크지 않고 상당히 작은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초반부 스텝에서의 그래디언트 값이 어느 정도 전제 학습 과정에 걸친 그래디언트와 일관성 있게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초반에 급격하게 수렴해서 성능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큐로시와 로스 값 또한 시각화해 볼 수 있는데요 초반부에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치놈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하나의 그래프에 그려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치놈을 썼을 때 훨씬 더 로스 값의 변동폭이 적고 빠르게 로스 값이 줄어들어서 수렴하여 세트루이트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어큐로시와 로스 값을 같이 출력해 보아도 보다 극명한 성능 차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어서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internal covariate shift가 있습니다 줄여서 ICS라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변량 변화 즉 covariate shift는 학습 시기와는 다르게 테스트 시기에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변경되는 현상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흔히 입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또한 어떠한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픽셀 즉 매우 많은 파라미터로 구성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분포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고차원상에서의 분포가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1차원상의 분포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분포는 학습 시기 때 우리가 사용했던 입력 데이터 x의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학습을 시킨 이후에 나중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x에 대해서 분포가 조금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예기치 못한 성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covariate shift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할 때는 줄무늬가 없는 고양이 이미지만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다가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줄무늬 고양이가 대부분인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변량 변화 현상이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일반적으로 internal covariate shift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했던 covariate shift가 네트워크의 초기 입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내부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ICS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 입장에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입력 분포가 바뀌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다루었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초창기 논문에서는 애초에 배치 정규화 자체를 이러한 ICS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입력 레이어뿐만 아니라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도 입력 분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로 히든 레이어의 입력 분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했더니 성능이 잘 나와서 그렇게 논문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TERNAL CODE VARIO SHIFT 가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이와 같이 인풋 레이어가 있고 그 뒤로 히든 레이어 1과 히든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 1을 거쳐서 히든 레이어 1 인풋이 만들어진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인풋 레이어에 대해서 입력 정규화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 파라미터 1의 입장에서는 매번 특정 평균 값과 특정한 매리언스를 가지는 그런 분포에서 입력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분포가 바뀌지 않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파라미터 2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든 레이어 1 인풋 값을 입력으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파라미터 2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히든 레이어 1으로 들어오는 입력 값에 대해서 특정한 출력 값을 내보내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트워크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 각각을 보자면 이 개별적인 레이어를 학습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별적인 레이어의 입력 분포 또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걸 고려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이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의 입장에서는 입력 분포가 바뀌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internal covariate shi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 1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히든 레이어들의 입력 분포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2의 입장에서는 매번 입력 분포가 바뀌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레이어가 실제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어서 훨씬 뒤쪽에 있는 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입력 분포가 더욱더 많이 확확 바뀌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파라미터 2의 입장에서는 이전 스텝과 현재 스텝의 분포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고 즉 이렇게 앞쪽에 있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internal covariate shift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internal covariate shift를 막기 위해서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배치 정규화를 붙임으로써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에 대해서 정규화를 수행해서 이렇게 매번 레이어마다 안정적인 평균값과 분산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성능을 올려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2018년도 NIPSE에서 발표가 된 논문에 의해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정말 배치 정규화의 성능 향상은 이 ICS를 감소시켜서 가능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가 된 것이고 실제로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배치 정규화의 효과와 ICS의 감소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또한 실험적으로 증명됩니다 즉 배치 정규화가 ICS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꼭 ICS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성능이 올라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이 논문 또한 확인해 볼게요 이 논문의 제목은 How does batch normalization have optimization? 이라는 이름의 논문인데요 배치 정규화가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진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배치 정규화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 효과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학습 또한 빠르게 수행되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코드로도 확인해 봤듯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급격하게 빠르게 성능이 올라가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한 형태를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BN layer는 activation function 이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일종의 whitening transformation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대로라면 각각 히든 레이어에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스테이블하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이 후속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batch 정규화 레이어 직후에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넣어서 ICS를 강제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여전히 일반적인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이제 일반적인 스탠덜드 네트워크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스탠덜드 네트워크에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한 뒤에 별도의 노이즈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강제로 ICS를 발생시켜서 그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는 인풋에 대해서 입력 분포가 의도치 않게 많이 변경될 수 있도록 architecture를 바꾸어서 실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이즈 레이어가 추가된 배치념 아키텍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죠 즉 ICS가 강제로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적인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ICS가 더 증가하더라도 즉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대한 입력 디스트리뷰션이 더욱더 불안정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일반적인 네트워크와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의 네트워크의 ICS를 확인해 보시면 애초에 큰 차이가 없고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가 더 불안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정말 BN이 ICS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또한 애초에 불명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히스토그램이 많이 중첩되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게 스텝이 작을 때고 이렇게 스텝이 반복되면서 앞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죽은 스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가로 죽은 액티비에이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히스토그램 하나하나가 특정 스텝에서의 히들 레이어의 입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스텝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노이즈가 추가된 배치념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시면 스텝이 반복됨에 따라서 각각의 히스토그램이 바로 이전 히스토그램과 비교했을 때 완전 중구난방으로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텝이 바뀌면서 특정 히들 레이어에 들어가는 입력 분포가 급격하게 바뀐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널 코브 베리얼 시프트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훨씬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이즈 레이어를 추가해서 엄청난 크기의 ICS를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적인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맨 처음에 나왔던 배치 정규와 논문이 말한 대로라면 배치 노마라이제이션은 이러한 ICS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이 된 것이며 이러한 ICS를 줄였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이렇게 확인해 보았더니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 ICS가 감소하는 것도 불명확하며 반대로 ICS가 증가하는 케이스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임으로써 이전 논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ICS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 또한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ICS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바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K번째 레이어에 웨잇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 K번째 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이 X부터 해서 이 앞쪽 가중치까지 거친 결과가 입력 분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러한 K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에다가 액티비이션 펑션을 거쳐서 이렇게 쭉 아웃풋까지 나와서 로스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동일한 입력 X에 대해서 이렇게 쭉 로스까지 구한 다음에 역전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건데 이렇게 이 K번째 레이어의 앞쪽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입력이 들어올 때 이 K번째 레이어의 앞쪽을 업데이트하기 전과 업데이트하기 후에 대해서 각각 확인해서 이렇게 앞쪽 레이어를 거쳐 나온 입력에 대해서 이 K번째 가중치가 로스에 대해 어떠한 그래디언트를 가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로스에 대한 이 K번째 레이어 가중치의 그래디언트가 원래는 이러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로스까지 가가지고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앞쪽 레이어만 업데이트 시킨 뒤에 다시 한번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쭉 거쳐서 이렇게 이 K번째 웨이 값에 그래디언트를 구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된 이후에 그래디언트의 방향성을 구해서 앞쪽 레이어를 업데이트하기 전과 업데이트한 후에 그 그래디언트의 차이점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구하게 되면 실제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입장에서 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티베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 파라미터의 기울기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ICS를 구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렇게 앞쪽 레이어만 업데이트한 상황에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 이 K번째 파라미터의 기울기를 다시 구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이 업데이트되기 전과 그 후의 차이가 만약에 크다고 하면 ICS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이 차이가 작다고 하면 ICS가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본 건데요 그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배치 노마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ICS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VGG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메조로 측정을 했는데요 먼저 L2DF와 그 다음에 코사인 시뮬러리티입니다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다이렉션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이렇게 업데이트하기 전과 업데이트하기 후에 그 벡터 다이렉션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방향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면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일반적인 네트워크와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의 네트워크 비교해 보았더니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확실히 그래프를 보시면 유의미하게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L2DF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ICS가 말 그대로 거의 그대로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아래쪽에 DLN 케이스에 대해서는 코사인 앵글을 확인해 보시면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그래디언트의 방향성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 ICS를 줄일 수 없다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치 정규화가 잘 동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CS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 어떤 이유로 성능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을까요? 본 논문에서는 바로 배치 노멜라이제이션의 스무싱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치 정규화는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 즉 스무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흔히 말하는 로스 랜드스케이프는 가중치 값에 따른 로스 값을 시각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왼쪽 그림은 이 가중치 도메인에 대해서 로스 값 자체가 들쭉날쭉하게 굉장히 다양한 그래디언트를 가지는 방식으로 랜드스케이프가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로스 값 자체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펴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스무싱 기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알려진 기법들로 배치 정규화, 레지듀어 커넥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정규화의 스무싱 효과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특정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초기 기울기 방향에 따른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초기 가중치가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로스 값에 대해서 그래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바로 이러한 다이렉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이 로스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 값을 가지는 다이렉션에 대해서 특정 스탭만큼 이동하도록 만들어서 이러한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중치는 이러한 방향으로 특정 크기만큼 이동했을 때 로스가 더 감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한 번 미분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스탭만큼 이동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러한 가중치가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기울기 방향에 따라서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T시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방향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스탭을 작게도 해보고 크게도 해보는 방식으로 다양한 스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본 뒤에 다시 한 번 그래디언트를 구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해당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스탭 사이즈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동한 위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디언트를 구해보고 또 이렇게 단순하게 로스 값도 구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그래디언트가 만약에 많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이러한 T시점에서의 그래디언트를 잘 믿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디언트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그래디언트를 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로스 값 자체가 많이 변동한다고 하는 것은 즉 큰 폭으로 노동을 친다고 하면 애초에 옵티마이제이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시점에 가중치 값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래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 스텝 사이즈를 다양하게 설정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다시 구해서 그러한 그래디언트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스 값 또한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측정해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배치 정규화를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랜드스케이프가 부드럽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치 정규화는 ICS를 해결하는 것과는 사실 큰 연관성이 없으며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이유는 배치 정규화를 통한 스무싱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기울기 예측성 즉 그래디언 프레딕티브네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그래디언트의 변화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로스 값 자체의 변화고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은 그래디언트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그래디언트의 방향성을 구한 다음에 그 방향성대로 다양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시켜 보고 다시 거기에서 로스 값을 구하거나 이렇게 그래디언트 값을 구해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스 값 자체의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시점에서 차전 그래디언트의 방향대로 많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로스 값이 크게 오동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에서 얻은 기울기에 대해서 널찍널찍하게 큰 스텝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한 뒤에 그래디언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시점에서 구한 그래디언트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많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한 뒤에 그래디언트도 이동하기 전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울기의 예측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Effective MetaSmoothness 라는 평가 지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Smoothness 같은 경우는 립슈츠 함수를 공부할 때 같이 배우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손실값의 그래디언트에 대한 립슈츠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값의 그래디언트 자체도 바뀌는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립슈츠넬스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위해 립슈츠 연속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며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K보다 작은 함수를 말할 때 우리는 그 함수가 K 립슈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정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구요 즉 그래프에서 어떠한 두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에 대한 기울기가 K 이하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러한 함수 내에서 급격한 변화 없이 K만큼 전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함수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딥러닝 분야에서는 어떠한 네트워크의 목적 함수가 립슈츠 연속임을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론적인 증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바로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본 논문에서도 배치 노말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립슈츠 연속성을 분석해서 학습이 더 잘 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논문에서 말하는 립슈츠 넬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기울기 방향으로 큰 스텝만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한 뒤에 기울기의 방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치념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 전보다 큰 러닝레잇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본 논문에선 추가적으로 배치 정규화가 아니더라도 스무싱 효과가 있는 기법을 사용한다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2 L8 L1과 같은 다양한 정규화 기법들을 사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무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요 이는 배치념과 마찬가지로 ICS를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논문 리뷰도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 길이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internal covariate shift를 낮추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성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초록부터 확인해 볼게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input 값은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 분포가 계속 바뀔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앞쪽에 있는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레이어들의 입력 분포는 바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치 정규화의 원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CS가 결과적으로 학습의 속도를 늦추고 러닝 레이트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또한 까다롭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internal code variable shift 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어의 인풋에 대한 정규화를 수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게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큰 학습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능의 향상 또한 이끌어내는 레귤러 라이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랍아웃도 전형적인 레귤러 라이저 테크닉 중 하나죠 이러한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일반화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비해서 사용했을 때 14배 적은 스텝을 반복했을 때 이미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훨씬 적은 트레이닝 스텝 가지고도 빠르게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학습이 다 끝났을 때는 기존 네트워크의 성능보다 더 성능도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덕션에는 가장 기본적인 스토케스틱 그래디언 디센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전체 데이터셋을 몽땅 한꺼번에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좋겠지만 자원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들어 예를들어 우리가 시파텐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때에도 보통 64나 128 정도의 배치 사이즈를 이용해서 한 번에 약 100개 정도의 이미지를 포워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GPU를 더 많이 쓰거나 혹은 VRAM이 더 많다고 하면 512 혹은 1024개 정도까지 더욱 더 많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포워드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데이터의 개수가 몇만 개라고 하면 거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의 크기만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고 불리구요 나아가서 Momentum과 같은 다양한 Optimization 테크닉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Stochastic Gradient 테스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로스 함수가 있을 때 그러한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즉 Minimize 하는 하나의 파라미터인 파일을 찾겠다 라는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폴드를 진행하고 Back Propagation 또한 진행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m일 때 이러한 수식을 계산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Stochastic Gradient는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동작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과 모델의 초기화 측면에서 다소 번거롭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한계가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러한 ICS를 꼽고 있는데요 앞쪽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변함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레이어의 인풋 디스트리비션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후의 논문에 의해서 이 내용이 반박당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초기 논문이 나왔을 시점에는 바로 이러한 internal covariate shift를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ovariate shift란 말은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말이고 흔히 초기 입력 레이어의 디스트리비션 변화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ovariate shift 같은 경우는 도메 어댑테이션과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완화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뉴럴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internal covariate shift라고 명명하고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배치 정규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여기 보이는 식은 두 개의 레이어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의 입력인 U가 들어왔을 때 F1과 F2를 거쳐서 즉 두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이 나오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뒤쪽 레이어인 F2만 보았을 때 즉 F2만 단순하게 하나의 온전한 네트워크로 보았을 때 그 입력값은 앞쪽에 있는 F1의 파라미터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 네트워크 즉 뉴럴 네트워크 안쪽에 있는 히든 레이어 입장에서도 그러한 인풋 디스트리비션이 만약에 고정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예제로 들면서 실제 히든 레이어의 인풋은 굉장히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0에 가까울 때가 아니라 0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디언트가 0에 가깝게 세트레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디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차원에 대해서 금방 매니시되고 이로 인해서 학습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풋 디스트리비션을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입력 분포 자체가 굉장히 요동치게 되면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금방 그래디언트가 적게 나오고 세트레이트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세트레이트 리즘 같은 경우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지 않게 세트레이션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본 논문의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비션을 더욱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옵티마이저가 이러한 세트레이트 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학습의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설명드렸듯이 ICS를 해결하기 위해서 BN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정확도는 더 올라가고 학습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졌냐고 하면 오직 7%만큼의 트레이닝 스탭만 반복하더라도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빠르게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를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정확도가 개선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이어서 여기에서는 와이트닝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입력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와이트닝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데이터의 각각의 피처들이 디코렐레이티되고 평균값은 0이며 1만큼의 Varian스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다만 실제로는 뉴럴 네트워크 안쪽에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와이트닝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자체를 직접적으로 수정하거나 파라미터를 바꾸는 등의 작업들이 수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은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고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그러한 접근 방법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던 간에 네트워크가 항상 적절한 인풋 디스트리비션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레이어 인풋에 대해서 와이트닝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연산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전체 데이터셋을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입력 레이어의 분포를 스테이블하게 만들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본 논문 저자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피처들에 대해서 조인틀리 와이트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처들이 전부 다 서로 코렐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축들 즉 각각의 피처들 개별적으로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레이어의 입력 분포가 0을 평균으로 하고 1을 분산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 이 식에 맞게 정교화를 진행하고요 기본적으로 X가 D 차원 즉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이 D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 이 K번째 디멘전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각각 모든 디멘전들마다 즉 모든 축들마다 즉 모든 피처들마다 이걸 다 개별적으로 구해서 입력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말은 개별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행렬연산을 통해서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교화 테크닉은 피처들이 서로 어느정도 코렐레이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많은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로직을 그대로 히든 레이어 단에서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참고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정교화만 진행하게 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 펑션 자체에서는 아까와는 반대로 이 중간에 상당히 리니어한 구간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쏠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러한 리니얼 리즘으로 인풋값들을 많이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체 네트워크의 넌 리니얼리티를 많이 잃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교화된 데이터에 감마를 곱해주고 베타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 감마와 베타라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레이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뒤에 감마 값과 베타 값을 적절히 설정해서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간단하게 돌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전부 고려해서 정교화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미니 배치 단위에서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치 사이즈가 1이거나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64 128 이렇게 다수의 데이터로 구성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단순하게 k를 제외하고 조금 더 명료하고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명 드렸듯이 히들 레이어 단에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x가 있을 때 평균 구한 다음에 분산 구해주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정교화를 수행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마 베타를 이용해서 스케일링한 뒤에 Shift를 해서 리니얼 리즘에 빠지지 않고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각각의 모든 차원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마 베타는 실제로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로써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그래디언트 값들은 아까 ppt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가를 진행할 때는 이 min 값과 variance 값을 이용할 때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에 대한 moving average를 이용해서 실제로 inference를 할 때는 이러한 min 값과 variance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이렇게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이러한 배치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감마와 베타는 모든 액티베이션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채널 즉 feature map 단위로 이 감마와 베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이러한 배치놈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배치놈을 쓰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큰 learning rate을 사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요 또한 배치놈은 애초에 drop out과 같은 regular riser 테크닉과 유사하게 이게 일종의 노이즈가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더욱 더 accuracy가 올라간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배치놈의 가장 큰 효과는 트레이닝 스피드를 높이는 것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배치놈의 장점들과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는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논문이 나온 시점은 레지넷이 나오기 전 시점이라서 구글의 인셉션 넷이 State of the art로써 사용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BN 베이스라인은 이러한 인셉션이 액티비에이션 펑션마다 가능하면 배치놈 레이어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 아키텍처고요 또한 여기 보이는 BN 곱하기 30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치노말 라이제이션이 적용된 인셉션 네트워크에서 러닝 레이스를 30배 만큼 키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BN 곱하기 5가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스탭만으로도 72.2%라는 동일한 높은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학습이 다 끝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기존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BN 곱하기 5 시그모이드는 렐루 대신에 시그모이드 액티비에이션 펑션을 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렐루를 시그모이드로 전부 교체하게 되면 성능이 매우 많이 떨어져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확인해 보시면 매우 급격하게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참신한 메커니즘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한 것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요 기본적으로 본 논문의 아이디어에 그 전제라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코우 베리의 쉬프트를 막기 위한 테크닉을 적용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각각의 앱티베이션마다 오직 두 개의 이 감마와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할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들고 레귤럴 라이저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드랍 아카 같은 테크닉의 필요성을 더욱 줄일 수 있었다고 그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배치 정규화 같은 경우는 인셉션 VGG 이어서 레지넥까지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을 때 훨씬 성능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까지도 고성능의 딥러닝 아키텍처에서 메인 컴포넌트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논문은 How Does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Have Optimization 이란 이름의 논문이고요 마들이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이고 유튜브에 앤드류 일리어스가 발표한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마찬가지로 논문 내용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논문에서는 ICS를 줄이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성공과 ICS의 강소와는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바로 한번 초록부터 읽어볼게요 배치 노멀은 딥유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이고요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스테이블한 트레이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널리 퍼져서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이는 분명하지만 배치 노멀를 사용했을 때 왜 그렇게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배치 노멀의 효과는 흔히 말하는 internal core variable shift 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 인풋에 대한 그러한 분포상의 안전성은 사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성공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각 레이어의 입력 분포가 바뀌지 않아서 성능이 좋아졌다기 보단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가 훨씬 부드러워져서 성능이 좋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트로덕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테크닉이죠 이러한 배치 정교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레이어의 인풋에 디스트리비션을 안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잘 동작하죠 정말 프랙티컬이 성능을 잘 올려주고 학습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정말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잘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명쾌한 설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흔히 internal co-variable shift 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있는 레이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뒤쪽 레이어에 대한 인풋의 디스트리비션이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CS의 감소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성능 향상과는 사실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컨트리비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러한 ICS를 줄이는 것도 확실하지 않으며 ICS가 증가할 때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전 연구의 가설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가 실제로 실제로 그러한 스모싱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성능 향상의 주요 원인이 스모싱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써 꼭 배치 노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이용하면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티비에이션 디스트리비션에 대해서 정교화를 수행하고요 그렇게 정교화된 인풋값은 다시 한번 감마와 베타에 의해서 스케일도 되고 쉬프티를 돼서 모델의 표현 능력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스텝 사이즈가 변화함에 따라서 액티비에이션 되는 값에 디스트리비션을 확인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배치념을 사용했을 때 그다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이러한 디스트리비션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성능 향상은 매우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레이얼 인풋 디스트리비션의 바뀌는 양상 어떠한 전개를 보았을 때 어떠한 분포의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능 차이는 확실하지만 ICS가 정말 줄어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교화 직후에 랜덤 노이즈를 넣어 보았을 때에도 좋은 성능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ICS가 매우 심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이렇게 노이즈를 섞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텝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러한 인풋 디스트리비션이 매우 급격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바로 여기가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노이즈를 섞음에 따라서 디스트리비션은 매우 언스테이블하게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능은 잘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력 분포가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올라갈 수 있으며 애초에 배치 정교화가 입력 분포를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CS를 더욱더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수치화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정 레이어에 대해서 모든 이전 레이어가 업데이트 된 이후와 이전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그 레이어의 그래디언치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레이어만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입력 값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 T번째 가중치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앞쪽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만으로 입력 분포가 바뀜에 따라 그래디언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확인해 보았더니 배치념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나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배치념을 쓸 때 오히려 더 ICS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배치념이 왜 잘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차를 진행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배치념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스무싱 이펙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 향상이 있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랜드스케이프가 엎치락 뒤치락 급하게 바뀌는 양상이 아닌 전반적으로 스무스하게 평평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학습의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증명했을 때 로스 함수에 대한 립시츠네스가 많이 향상되는 그런 징후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바로 로스 값 자체의 변동도 적고 기울기의 크기 또한 더 작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스의 기울기에 대한 립시츠네스 또한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특정 시점에서 계산된 그 그래디언트의 방향에 따라서 큰 스텝만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텝 이후에 다시 구해진 그래디언트의 다이렉션과 여전히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스텝으로 이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글로벌 옵티마에 가까운 값으로 잘 수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를 스무싱하는 것은 배치논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다양한 테크닉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었으며 스무싱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른 레귤러 라이저를 사용했을 때에도 성능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부터는 경험적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로 시어리컬한 증명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로스와 그 그래디언트에 대한 립시츠네스를 증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치념을 사용함으로써 ICS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치념의 성공이 ICS의 감소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배치념을 이용했을 때 성능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던 그 이유는 립시츠네스 측면에서 안정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기울기 자체가 훨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구해진 그래디언트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큰 스텝만큼 우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 스텝에서의 그래디언트와 그 방향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큰 스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 좋았다 그래서 그 방향이 그렇게 방향이